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조국이라든가 조국의 지지자들은 조국의 딸 조민이 의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언론들을 향해서 조국은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을 했고 자신의 딸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물론 과거의 조국의 행보를 아시는 분들은 조국의 이런 주장이 굉장히 기가 막혀 했지만요. 아무튼 조국의 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태지만 여전히 여론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는 중이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씁쓸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 흑서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서민 교수가 조국의 딸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이게 스토킹이 될 수 있느냐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고 조국의 딸 조민의 행보는 오히려 계속 추적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서민 교수가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관련 소식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민 교수는 연자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서 한 TV 드라마를 예로 드는데요. 서민 교수는 부모의 죄가 곧 자식의 죄다. 똑똑히 지켜보고 종놈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뼈에 새겨라 라는 대사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대사는 2018년도 TVN에서 방영했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로서 조선 말기의 권력계였던 김대감은 데리고 있던 여종을 탐하던 또 다른 권력자에게 권력을 넘기기로 했고 그 사실을 미리 안 여종은 역시 종놈인 남편과 도망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붙잡히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 종놈 부부의 아들인 유진은 맞아 죽기 직전인 아버지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9살이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감은 다음과 같이 명하는데 죽여라 재산이 축나는 건 아까우나 종놈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니 손해는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결국 그 과정에서 유진의 아버지는 맞아 죽고 유진 초이 역시 그런 운명에 처하지만 어머니는 사력을 다해서 유진을 탈출시키는데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유진은 노비 대신 미군 대위 신분으로 다시 조선 땅을 밟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만나는 이가 바로 김대감의 손자 김희성이었으며 김희성은 특유의 넋살로 그와 친해지려고 하지만 유진은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날 당신도 거기에 있었다면서 당신 어머니 태중에 부모의 죄가 곧 자식의 죄라면 태중에 있었다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민 교수는 이렇게 범죄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자라면 끝까지 책임을 물리는 것을 연자재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연자재는 고대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으며 우리나라에도 조선 후기까지 연자재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반란을 일으켰다면 부모와 모계, 처계 등 3족이 전멸하는 비극이 생긴 것도 다 이 때문이었으며 연자재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오공화국대로 헌법 13조 3항을 보면 자신이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문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것 뿐이고 그 후에도 연자재는 암암리에 남아가지고 수많은 이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국가보안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가 가족 중에 있을 때는 다른 이들이 공무원 임용이 안되는 것은 물론이었고 수시로 불려가서 치도권을 당한 것도 비공식 연자재의 그늘이었는데요. 물론 요즘이라고 해서 연자재가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한 부부가 1997년에 지인 10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가지고 뉴질랜드로 도망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5살이었던 아들이 나중에 유명 래퍼가 되어가지고 TV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바람에 그의 부모가 TV에 얼굴이 나왔고 그의 부모에게 땡이 눈 때문에 고통을 받던 이들은 유명 래퍼가 된 아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으며 이를 계기로 유명 연예인들이 부모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이른바 비투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주장을 보면 그 당시 우리에게 가져간 돈으로 네 부모가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너도 분명히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고 이와 같은 일은 인간의 감정으로 분명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금지하는 일종의 연자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서민 교수는 그동안 조국이 보여준 행보가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의 딸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연자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한 친문단체가 조국의 딸의 의사 자격을 박탈하자라고 주장했었던 대한소아 청소년과 의사의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친문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연자재 금지의 원칙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방해 범죄 행위다라는 논리로 조민을 수호하고 있고 조국 역시도 sns를 통해서 근래 자신의 딸에 대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있었고 또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있다면서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인 조리 돌림이 재개된 느낌이라고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경고성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서민 교수는 이게 과연 연자재인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조민은 고려대를 졸업한 뒤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가지고 의사가 되었고 의대라든가 의전원은 입학하기가 어렵지만은 입학에 성공하면은 졸업을 해가지고 의사가 될 확률이 95% 이상이며 조민은 알려진 대로 2.0 이하의 학점을 받는 등 학점 저공 비행을 하고도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또 한일병원 인턴이 된 것은 어려운 입학 과정을 뜨른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일 뿐 정청래 말처럼 멘탈의 경의를 보낸 일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의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처럼 조민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서 의전원에 입학한 게 재판 결과 드러났다면은 조민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스터 선샤인의 김희성이 사건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반면에 조민은 1991년생으로 의전원 입학 당시에 이미 성인이었고 위조 여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사람이 해당 서류를 의전원에 제출했으니 아버지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더라도 이 정도면은 입학이 취소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민은 검찰 수사와 김원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표창장인 정말로 봉사활동을 해서 받은 것이라고 거짓말한 정황도 있고 이에 대해서 친문들은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조민뿐이냐고 우기고 있는데 그게 정말이라면은 관련 증거를 모아서 검찰의 고발에 입학을 취소시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조국의 아들 조원씨의 군 입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거라고 묻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병역 의무 이행 여부는 고위공직자의 자격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고 그거를 잘 알기에 조국은 청문회에서 자신의 아들 조원이 2020년이 가기 전에 군 입대를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아들은 현재까지도 입대하지 않았으니까 이를 따져 묻는 것은 전 고위공직자의 약속 이행에 관한 것일 뿐 그의 아들을 이유없이 조리돌림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서민 교수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내 조부하고 내 부모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사건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김희성은 진심을 다해서 유진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유진은 김희성은 사과에 웃음으로 대신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둘은 힘을 합쳐가지고 조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 이 사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조국 집안은 이와는 다르게 1심 판결 결과 조민의 의전원 부정 입학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조국 전 장관 부부에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이 1심 판결을 통해서 밝혀졌음에도 조국이라든가 조국의 가족 그리고 조민을 옹호했었던 수많은 친문 중 누구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국과 조국 집안을 질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민 교수는 우리가 조민의 의사생활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되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정말로 진심으로 궁금해지는데 지난 정권 당시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의 문전병 특혜 의혹에 대해서 물어뜯었던 이번 정권의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갔는가라고 묻고 있는데요 네 아무튼 조민이 과연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중에 하나인데 서민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과연 이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의사가 되고 그 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